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속사프레임 태양속성의 파동소총인 동특이전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특이전은 예언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언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무료 버전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던전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획득하면 주에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상자에서도 나옵니다. 주에 캐릭터별로 한번씩만 얻을 수 있어. 두개의 상자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로테이션 주가 되면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랍테이블은 똑같네요. 바뀌기 전에도 동특이전은 막볼을 잡으면 나왔으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특징점은 동특이전은 원래도 있었죠. 근데 저번에는 전기속성이었어요. 전 파밍해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양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속성을 바꿨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바뀌었어. 그리고 아마도 이게 다른 속성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태양으로 바뀐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특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전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되게 재밌게 잘 쓰고 있었고 되게 좋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고에서도 있고. 왜 안 쓰기 시작했냐면은 전기속성이라 볼트샷 있는 다른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태양속성으로 나와서 괜찮은 특성들이 많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PV2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PVP에서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PVP에서는 약간 애매한 게 세 번째 특성이 애매해요. 뭐 이거 원소축전지 같은 게 있지만 그거 말고는 PVP에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치우탄창도 괜찮긴 해요. 요거 두 개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PV2는 괜찮지만 PVP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PVP는 괜찮은 특성이 많기 때문에 PVP는 뭐 오른쪽에 괜찮은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아 특징점이래. PV2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PV2에서는 이제 반동 방향을 64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요게 화살쪽 브레이크. 연사형에는 제가 화살쪽 브레이크로 반동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동 방향을 잡는 화살쪽 브레이크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동 방향을 안 올려도 잡을 수 있으면 사거리 쪽을 올리세요. 망치 단종 방선이나 그렇지만 저는 화살쪽 브레이크를 꼭 추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합금 탄창이랑 연장 탄창만 안 쓰시면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량, 나팔, 도탄, 대구경, 철갑, 그 다음에 부가탄창. 이거 예전에도 다 얘기해 드렸지만 항상 제가 총기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 오셨을 수 있으니까 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말하네 할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초보들만 보는 거니까요. 베테랑은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부가탄창은 탄창을 6발 늘려주죠. 3발씩 발사하기 때문에 2번 더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고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철갑탄, 대구경, 도탄, 경량은 다 총알에 추가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장전이나 안정성 같은 거 올려주는 거예요. 도탄은 안정성도 올려주고 튕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구경은 적들 플린칭을 올려주고요. 철갑탄은 적을 뚫습니다. 뚫고 나가요. 경량 탄창은 재장전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사용하시면 되고 재장전만 신중기경 쓴다면 나팔 탄창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안 쓰시면 됩니다. 연장 탄창은 좋지만 재장전은 너무 느려지고요. 합근 탄창은 기본적인 재장전이 느리면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냥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치유 탄창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일단 주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기에는 별로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환 받는 거거든. 근데 주무기에는 뭐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런 건 특수하기에나 집어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보증은 차선책으로 선택해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선택해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소모보증은 선호 특성은 아니에요. 저는 어느 무기에도 소모보증은 그렇게 선호하는 특성으로 놓진 않거든. 그렇지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에도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치유 탄창 아니면 연명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 할 거. 이거 살상 탄창, 그 다음 배경 이거 두 개입니다. 피부 위에서 쓸만한 거. 그 다음에 집중된 분노는 약간 이제 고난이도 쪽에서 훨씬 좋을 거예요. 집부는 발동하면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은 보장이 됩니다. 데미지도 높고 어느 정도 시간도 보장이 되지만 아무래도 발동하기가 좀 더 힘들기 때문이죠. 솔직히 한 명 죽이면 발동, 재장전하면 발동하는 살상 탄창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결이랑 살상 탄창을 추천하고 이거는 이제 고난이도에서도 쓸 수도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말씀드리면 치유 탄창이랑 살상 탄창은 아주 궁합이 좋아. 무슨 소린지 아시죠? 살상 탄창은 잡고 나서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재장전하면 이게 바로 발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시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명은 이걸로 같이 해도 되지만 배결이랑 좀 맞습니다. 배결 터지면 여러 명한테 같이 터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펑펑펑펑 터뜨릴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랑 진짜 궁합이 잘 맞아. 뭐 살상이랑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이거랑 이거로 써도 돼. 이거랑 이거로 써도 돼.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연명이랑 살상은 약간 역시너지죠. 역시너지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연명은 별로 역시너지가 아니야. 많은 역시너지가 아니야. 역시너지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역시너지는 아니다. 왜냐면 연명으로 이게 발동하려면 재장전 해야 되잖아. 연명으로 풀로 찼어. 그럼 한 발 더 쓰고 재장전하면 돼요. 근데 재장전할 거면 이게 좀 애매하지. 그래서 역시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걸작은 재장전 가시면 됩니다. 재장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총열은 그냥 화살쪽 브레이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이랑 합금이랑 이거를 생각 안 하셔도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부과, 철갑, 대구경, 도탄, 나팔, 경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재장전 올라가는 나팔이나 경량 정도를 저는 경량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여기 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탄창 연명 이거 좋고 그 다음에 백열이랑 살상탄창 좋고요. 시너지는 치유랑 살상 그리고 연명이랑 백열이 좋습니다. 만약에 치유랑 살상을 가실 수 있을 경우 그러니까 세 번째에 연명을 안 놓고 치유를 가실 경우에는 재장전은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연명이랑 백열 이거 좋고 치유가 무조건 붙으면 아까도 재장전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걸작은 재장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것도 쓰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난이도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PVP 가보겠습니다. PVP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특성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다 얘기했죠. 근데 뭐 너무 구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은 사거리 위주로 찍읍시다. 사거리 위주로 찍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작성이 좀 애매해져 버려. 그러면 여기서 조작성을 올려버리는 거죠. 원소축전지는 조작성을 올리려면 전기 속성을 써야 돼요. 근데 전기 하위지급을 쓰면 조작성이 50이나 올립니다. 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바를 그냥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증가 특성할 거면 무조건 살상탄창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데미지 겸 유틸 특성 있는 머리 추적기를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세팅을 하시면 그냥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총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원소축전지 조작성 굳이 필요없어 하실 거면 이거는 다른 하위지급을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솔직히 여기 보면은 태양 초월 두 개 아니면 뭐 초월도 쓸 수 있잖아. 태양 초월 두 개 아니면 세 가지 하위지급에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안 쓸 거면 찍어줄 것도 없거든. 근데 치유탄창이 쓸만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한 명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치유탄창이 확실히 쓸만할 것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쓸 거면 이랍니다. 쓸 거면 원축 안 쓸 거면 치유탄창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머츠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대밀 증가 특성은 살상탄창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살상탄창이 그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PVP보다는 PV2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고를 것도 말고 신경 쓸 것도 별로 없어. 고를 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딱 몇 개를 찝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PVP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특성 롤이긴 해요. 뭐 이 총기의 능력치를 제외하고 애매한 능력치도 한데 뭐 그렇게 못 쓸만한 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밍을 해도 좋고 나오면은 한번 보고 판단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